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장면을 유심히 바라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분이 이제 자신감이 넘쳐나는구나.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속속 통과된 것을 보면서 2020년의 총선 과정에서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집권 세력의 강공이 2020년에 계속되겠구나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강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강공 혹은 강경책은 헌법과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의 강력한 그런 시도나 정책을 뜻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강공책이라는 것은 자주 헌법과 실정법이 관계없이 무엇이든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화해서 다 해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유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의 행보입니다. 지난 1월 10일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 관련해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8시간 대체 끝에 결국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수사관들이 돌아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후인 1월 21일 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여러 시간이 지난 뒤에 상세 목록을 제시했다. 게다가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에 청와대가 협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발표한 이 같은 혜명이 거짓심이 밝혀지는 데는 단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혜명이 있자마자 검찰은 출입기자들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서 발부받은 것이고 또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압수수색의 집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 미뤄보더라도 검찰이 감히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면 얼마나 깊이 생각했겠습니까? 적법에 적법에 또 적법을 따랐을 것입니다. 고투리를 잡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에 청와대가 법 집행에 대해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법의 지배, 법치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에 속합니다. 다음 질문은 법관들의 반응입니다. 1월 16일날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법 집행 방해를 바라보는 박 판사들의 착잡한 그런 심경과 솔직담백한 의견을 엿볼 수 있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 게시판인 2판 4판에는 문재인 정부의 영장 집행 거부 등을 법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목소리들이 실렸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2판 4판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연구회 핵심 판사가 2014년에 만든 인터넷 게시판입니다. 청와대가 이처럼 영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사법부의 적절한 입장 표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참 암담한 요춤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 여기서는 청와대가 부적법하다고 이미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행사사법 절차가 운용될 수 있느냐. 이 건은 청와대 행정부의 망랑하는 행동에 제동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인터넷 게시판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다는데 영장전담법관이 기초적인 대상특정도 안 하다니 청와대의 구찬 주장은 정말 웃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영장판사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영장판사가 되면 어느 장소에서 뭘 압수수색하는 걸까 이게 검찰이 요구한 것을 잘 보고 특히 청와대니까 더 엄격하게 영장을 발급했을 거라는 이야기. 또 한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국 사태 이후에 청와대를 못 믿겠다. 지금 검사들은 수사 절차 정당성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수긍하기 어렵다. 그만큼 검사들이 더 조신조신 또 조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판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불특정이라고 거부하고 검찰이 추상세 특정하니까 법원이 한 게 아니라고 거부하고 말은 화려하지만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이다. 다음은 향후 전망입니다. 청와대 영장 집행 거부권은 그냥 일회승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12월 3일 날 법원 행정 및 인사권 장악을 위해 법원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 주도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패스츄레에게 3개 법안을 강행해서 검찰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총선 이후에 그들은 사법부 장악 그러니까 법원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에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누가 감히 법원에서 발급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신에 독재라는 이름 하에서만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신민들은 영장 집행 거부는 독재 하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사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사에서 배 Ente지어 있습니다.